지금 보고 계신 제품이 나이키에서 최근에 출시된 줌 베이퍼 16 제품입니다. 엘리트 에이지 프로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은 이미 다른 데서 리뷰를 하신 분도 계실 텐데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아마 여기 보시면 어퍼가 굉장히 부드러워졌다는 점이 이 제품이 지금 최대 장점으로 어퍼가 이렇게 부드러워지면 아무래도 착화성에서 굉장히 발을 감싼 느낌이 좋아져서 편해지게 마련이죠. 그런 좋은 어퍼, 부드러운 니트 어퍼를 보여준다. 물론 이거는 디테일한 리뷰에서 또 다른 얘기가 있겠지만 어쨌든 출시된 제품이 이렇게 되어 있다. 디테일들은 차근차근 하나씩 제가 설명으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